안녕하세요. NC DINOS 투수 송명기입니다. 남은일보, 설렘, 최고의 포수 선배님, 짜릿함, 기쁨과 슬픔, V1, 첫 우승 했던 거 기억납니다. 구단주님, NC DINOS 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단주님, 감독님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저를 믿고 써주시니까 노력파요. 개코의 될대로 되라의 스트레칭과 보강, 마사지, 충분한 휴식, 팀이 이겼다는 기분, 부상 없이 좋은 시즌 마감하기. 지금까지 NC DINOS 투수 송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월, 화, 수목, 김토일, 90년대생, ABQH, 도토리묵, 돈가스, 요괴협회 안녕하세요. 영화 에비규환을 연출한 최하나입니다. 내 데뷔작, 대장부 다음은 설렌다? 이 정도면 괜찮다. 졸업작품을 쓰던 시기인데 20대 중반,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헤어 원숭이띠입니다. 90년대생, 올해 제일 많이 들은 말 저 사람 애증의 공간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 사이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영화감독 최하나였습니다. 가구, 오브제, 제품, 디자인, 알루미늄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랑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최원서라고 합니다. 가구 밥벌이 밥벌이 계속 잘하고 싶고 저한테는 좀 다른 도전이었던 재활용 순환 을지면옥 평양냉면을 좋아해서 패턴 이야기 그려나가는 것들 행하는 것들 모든 게 다 패턴이라서 돈벌이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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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디자이너 선물해주는 사람들 특별함을 선물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일상에 불확실한 삶 살다가 정확한 칫솔을 잴 때 오는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간판 디자인을 최근에 좀 했는데 그때 몇 센치 정도가 적당할까 전공 되게 요즘 과도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제 작업을 통해서 만나고 더 새로운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없어져라 최원서였습니다 목소리 자의식 과잉 질문 침착하게 사랑하기 안녕하세요 시 쓰는 차도아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 예전에는 작가가 되기 위한 통과 의뢰였지만 지금은 아닌 것 히든 밀키웨이 웹진 비유에 발표한 작품으로 사유를 배반하는 전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할 말이 음승으로 음승체를 쓰겠음 곧 사라질 수도 있는 것 독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자리 문장, 호흡, 떨림 이 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힙스터보다 멋지고 귀여운 것 지금 제 머리 색깔 대문호가 될 사람 침착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차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스쿨 보드 심슨 웨이비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비에서 음악하고 있는 아는병입니다 제 손운동 빈티지한 거 힙한 시절 힙합의 황금기에서 저는 막 다들 힙합이 입고 다니고 직작 직장 동료 직장 동료 태형은 좀 저한테 의미가 깊은 존재이긴 해요 아픈 경험? 아버지 뭔가 아버지 같아요 정말 챙겨주시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콜드 좋아해요 사랑해라는 곡이 있는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앨범 컴인순 조금 멋있는 정규를 내고 인정을 받는 것 타노스라는 곡인데 거기에 훅 부분 돈 너게 자로 내 건 따로 너게 롤 마롤 라헤 감사합니다 저는 암베홍이었습니다 윈드 초코 윈드 초코 염소 자리 에이비 빌런 90년대생 90년대생 안녕하세요 배우 김동휘입니다 나 책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활발하는 거 좋아하면서도 안 활발한 저의 최 선배님 중 하나인 조승훈 선배님과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작품 작품 극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현실에서는 착하고 좋으신 선배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의미가 큰 거 같아요 첫 작품부터 그런 대단한 배우분들과 좋으신 감독님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한 영광인 거 같습니다 어울리는데 저는 실은? 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예술 작품 흥행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김동휘였습니다 NC 다이노스 투수 작은 띵기 작지만 큰 빠르지만 느린 나무늘보 Abend este motors axe экспłu 일단 알 고생 complimentary ождения rz